오늘은 눈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stallion. 너무 잘생겼어. 다음은 타이밍에 대해 말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내 손을 못 돌리는거죠. 저는 타이밍에 대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나는 타이밍에 대해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대해 말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 타이밍에 대해 잘생겼어요. 제가 남자 집게를 찍고 나가는 다음에 남자 external 플래커스 치실 치실들이랑 같이 전시했습니다. 치실들과 함께 치실 치실들과 바삭하고 쩔쩔 이 갯수가 뭐야? 이게 심립수 원장님 심립수? 놀랍도록 수동이라는 게 원장님이 8,000개 심었어요? 원장님이 의사로서 처음부터 심었던 거예요 예전에 로컬이 나오면서부터 오늘 7개 더해서 96개 됐습니다 운이 파란색 입니다 안녕 오늘의 눈가를 그리로 내게 작업을 ahor months 긍정적으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다 치즈 케이크 진짜 꼬톡해 보인다 치즈 케이크가 진짜 꼬톡해 보인다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진짜 꼬톡해 보인다 여기 치즈가 그거야 꾸덕꾸덕한 게 아니라 흐르는 치즈인데? 제주 말차 치즈 케이크도 먹어봅시다 먹을래? 엄청 꾸덕꾸덕해 shortly 짜 Virtually 왜 웬만하 symmetrical Another way 여기 거울 한번씩 여기 봐봐 아니 여기 작은 거울 뭐야? 뭐야? 귀여워 최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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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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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안녕하세요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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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야진식사 왔습니다 네 서울 리뉴치과입니다 네 아 이미 유지장치까지 있으신 상태세요? 아니면 교정치료중이세요? 네 네 오늘 뭐하고 있어요? 아 나 이거 언박싱 아 우리 잠깐만 오 찐찐 오 예스 어 적당히? 진짜? 나 지금 입고와도 될까? 응 입어 입어 아니 피티같이 하자니까? 아 안다고 나는 피티체질 아니야 나는 피티체질 아니야 어깨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아니 이게 딱 붙잖아 아니 팔 엿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팔 엿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예쁘다 오 예뻐 오 어 어 어 잠깐 그 신발은 그거 해야겠다 예 공개해주세요 어 근데 상의가 좀 타이트하긴 한데 타이트한 거 같지 않아? 여기가 타이트는 안 될 거 같아 이제 날씨 그거 신어야겠네 살쓰? 어 살쓰 신고 이제 구두 양말 이런 거 말고 다나 신어야지 다나 정말 안 어울린다 왜 얼마나 귀엽고 자켓이 어 바지 입으면 어때? 어 바지도 괜찮아 바지는 그거 신발 신어도 괜찮은데? 약간 약간 요요 입어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런 거 같아 신발 입어도 프로페셔널 반전파는 동정하세요 음 예쁘네 오픈 오픈 자리 먼저 잡아야 되나? 어 어 야 야 나 진짜 죽었다 오케이 그치 너무 괜찮지? 봐봐 노 버터 노 우유 노 계란 노 색소 노 살 아니 나 너무 좋아하잖아 요거는 근데 이게 왜 초점이 안 맞아? 아 오 오 아이스펜어 완전 대략이네 어 귀여워 맛있게 생겼어 피곤아 피곤아 다 먹었다 오 오 멜롱 멜롱 이럴 때 이거 조금만 먹어봐 아니 아예 안 먹어? 진짜? 다 다져서 만져 응 그럼 살 때 말하지 비비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내가 안 먹을 거야 그래도 한 입 안 먹을 거야 아니야 어차피 안 이거 한 입 아 다 먹으면 아 난 좋아해 응 어때 건강해 응 진짜 깜짝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응 내가 내가 물어봤잖아 그렇죠 이건 안 먹어 봤지 응 왜냐면 나는 내가 한번 경험해 보고 난 그 뒤로 절대 안 봤거든 응 응 그래 경험해봐 기대하던데였으니까 응 응 뭐 응 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